몰래 배럭스 5시쪽이라 지어주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빌드를 준비하면서 1대0으로 안티 선수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두번째 경기는 투혼에서 경기 펼쳐지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잡아낼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쪽은 위코 드림자이디 쓰고 있는 한동수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5시 뒤쪽에는 지금 보라색깔 위코 소니가 이디 쓰고 있는 안인텍 프로토스입니다 안인텍 선수가 염습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안인텍 선수가 맨날 연습을 많이 하면서 빌드를 잘 준비해왔고 아이고 찬호 반갑다잉 원래 찬호야 반갑다 아 찬호 왜 컴퓨터 안오냐 오랜만에 오늘은 이러면서 지금 본진의 서플 게이트 지어주고 있고요 근데 첫판에 아까 그 빌드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인텍 선수가 똑같이 할지 아니면 한동수 선수가 다른 빌드를 준비해봤을지 기대됩니다 아 아직도 독서실이야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노 시험 이번주라서 그런가 장수군 다시 반갑다잉 이러면서 지금 가스도까지 지어주고 있고 야 과연 어떤 선수가 이겨줄지 그래 성혜이 반갑다잉 아이고 푸제동님 애기도 있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갔다오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매너 파일럿까지 해주고 있고요 매너 파일럿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푸제동님도 나이 어리지 않나 푸제동님도 벌써 결혼하고 아기가 있구나 야 이러면서 지금 매너 있게 파일럿 바로 박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입구를 일단 막았어요 안인텍 선수가 근데 말이니 그렇죠 빨리 와야 되죠 이러면서 매너 파일럿 두개 째 그렇죠 하나 더 하려다가 실패했고 질럿이 뛰는데 질럿이 지금 두개나 찍었어요 어? 입구가 막히는데 질럿을 두개나 찍었어요 야 이건 아니죠 지금 한동수 선수 어 어 이것은 아니거든요 입구가 막혔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에 야 지금 질럿이긴하나 입구가 막혀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지금 야 지금 입구가 막혀서 지금 문을 안 열어줘요 지금 블랙님이란거 블랙이 졌다 박현빈이 졌어 이러면서 투팩토리 가지고 있는 모습에 아니 탁 그렇죠 투팩토리에요 투팩토리 차준호 선수가 2대1로 4강 진출했습니다 아이고 짱소년 반갑다이 야 이거 투팩토리거든요 이게 투팩토리가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질럿을 두개나 찍었거든요 세하게? 어?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동수 선수가 질럿 매파를 두개나 하고 질럿을 세개나 찍은거는 약간 좀 에바 꽁치 짬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야 이러면 드라곤이 진짜 느리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아닌데 선수한테 투팩이기 때문에 아닌데 선수가 와 큰일났는데요 근데 이거 그래도 봤어요 어? 보이죠? 보여요 두번째 팩토리가 보여요 지금 한동수가 두번째 팩토리를 봤죠 지금 야 근데 이거 봐도 막기가 힘들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야 이거 제가 봤을때는 막기가 지금 막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투팩토리인데 그렇지 하루종일 옷만 보고 있으니까 옷을 잘 봐야지 이러면서 드라곤 한기가 나와갖고 드라곤이 어? 드라곤 한기가 돌땡이를 던지고 있어요 돌멩이 투척 투척 투척! 헤라이 투척! 투척! 공다지고 있는 드라곤 그렇죠 밖의 문도 공첨 성현아 말하지마라 야 성현아 그거 하나 봤냐? 야 성현아 하나 봤어? 13 대 1에서 13 대 10 된거 봤냐? 이러면서 프로토스가 원게이트에서 마당 먹고 지금 로보티스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어? 일단 투탱크를 봤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지금 이거 맞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드라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 투팩을 봤는데도 한동호 선수가 투팩을 못 본거 같아요 에 지금 토스가 투팩을 못 본거 같아요 지금 하나 때문에 라이브도 터졌다고? 아 그래 아 이거 투탱크 오마린 오벌쳐 간다! 뜨뜩 갑니다 가자! 갑니다 갑니다 지금 뒤쪽에다 마이 깔아주고 있는 모습에 아니텍 아니텍 마인 또다시 마이 깔아주고 있는 모습에 아니텍 압정 바로 깔아줍니다 마인 아 마인 야 이거는 지금 큰일났어 이러면서 벌쩍아 위로 슈웅 올라가면서 지지 나오면서 야 이렇게 되면